xsfm입니다. p o d e r a 스트레스 받고 있어? 티나 피부 트러블 지워줄게 앤서19이니까 바이오시카덤으로 빠르게 건조한 피부 빅스키 단 하나의 해답 앤서19 시카판테놀 김밀물씨의 사연이 오랜만에 왔는데요 이분은 사연을 보낼 때마다 우리에게 공부를 참 많이 하게 하는 분이었죠 방송 오래 들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면 이번 사연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김밀물씨의 이번 사연 보통 생물들이 많이 목숨을 잃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이 없어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지도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밀물입니다 최근 요파씨에 올라온 아이돌 덕질 사연을 흥미롭게 듣다가 나는 뭐 예전부터 덕질 같은 건 하는 게 없었지 아마? 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저도 드립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니터입니다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조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좀 있는 말인가? 인류의 역사와 들러붙어 있는 개념이죠 니터 그렇군요 옛날엔 직업이었다면 요즘은 정말 그냥 시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부른 그리고 이게 한국에도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인들 보면 동네마다 이런 동호회도 있고 이런 축제도 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축제 아니 축제도 축제 나름이지 이것으로 어떻게 축제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했더니 아니었어요 뜨개질하면서 잘 놀아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니팅을 하는 거예요? 뜨개질 축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생산물만 생각했는데 물론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수천 인분의 비빔밥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겠죠 고래한테 스웨터를 해보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손에 손잡고 이렇게 삥 둘러싸서 니팅을 해서 고래한테 이렇게 입혀보고 학대입니다 처음 뜨개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뜨개질 열풍이 몰아닥쳐서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왜인지 어머니께서는 뜨개 바늘을 사달라는 제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하고 싶은 것은 하고야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뜨개질 뜨개질 노래를 불렀고 어느 날 집에 오신 집에 놀러오신 외숙모께서 뜨개질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뜨개 바늘이 없다 하자 쇠젓가락을 가지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젓가락과 어디선가 얻어온 털실 한 몽치를 가지고 열심히 뜨개질을 연습했습니다 내가 뭐 재밌는 게 생기면 내가 어떤 익퀸먼트를 모아서 뭘 했는데 그 장비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기억이 안 나죠 하긴 저도 그러니까요 뭐가 처음 좋았을 때 몇 가지 물건들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잘 알지도 못하게 어디선가 얻어왔다는 말을 보고 제가 인상 깊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외숙모께서는 시작하는 방법만 알려주시고 끝내는 방법은 안 알려주셨기에 저는 그 한 몽치를 띄었다 풀었다 띄었다 풀었다 를 반복하며 실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뜨개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꼴을 보고도 뜨개 바늘을 사주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몇 년이 지나고 중학교 때쯤 아마 저는 용돈을 모아서 뜨개 바늘과 털실을 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직사각형으로 길게 뜨는 방법밖에 몰랐기 때문에 목도리를 떴습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시작하는 방법만 알고 끝내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남이 이거 하는 거 보면 그게 궁금했거든요 매듭은 어떻게 짓나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동네 뜨개 방에 가면 고수 사장님이 계셨지만 털실을 꼭 뜨개 방에서 사야 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 뜨개 방 실들은 너무 비쌌어요 수강료 포함이니 그랬겠지만요 이게 다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어떤 실이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보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뜨개 방의 모습들이 생각나네요 정말 이렇게 앉아서 다 뜨개질을 하고 있던 그래요 그 상가에 뜨개 방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릴 때 학원 갔다가 그런 데를 보고 있으면 그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누구는 기원 가고 누구는 뜨개 방 가고 하나 보다 그렇죠 당시 끝내는 방법을 아는 아이가 전교에 딱 한 명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너무 뭐랄까 너무 판타지화 된 것 같은데요 전교에 한 명이 있었대 그때는 전교에 보통 학생이 많았거든요 요즘하고 다르게 그렇구나 굉장한 명예인데요 내가 마무리하는 방법을 나만 안다 이건 스스로 만든 브랜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소문을 먼저 내는 사람 그러니까 마무리하려면 나한테 와야 된다 빵과 우유를 사주고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5년 만에 드디어 목도리 하나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한 목도리는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뜨개질로 무언가를 완성하면 제가 쓰게 되지 않고 누굴 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그런가 봐요 음 아마도 제가 만드는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받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기에 제가 쓰는 것보다 더 효용이 크다고 느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요리하는 마음하고 비슷할 수도 있죠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남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면 그냥 라면 끓여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오바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오바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는 실체가 없죠 너무 저 같은가요? 뭘 좋아해 좋아하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실제로는 실체가 없다라는 말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요 무언가를 해주고 받았을 때 실제로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갈이요 다 허찍거리요 다 치조차고 하는 일이지 뜨개질을 거의 하지 않다가 10년쯤 후에 누군가 손뜨개로 만든 지퍼 가디건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지나가는 말처럼 나도 저렇게 손으로 뜬 거 입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흘려 들을 수도 있었지만 왠지 숨겨왔던 아버지의 진심 같은 것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옷을 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버지가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 듣고서 집을 만들지 않으셨나요? 김밀물 씨가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도리와 옷의 차이는 마치 라면 끓이기와 김장김치 담그는 것과 같은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유튜브는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책을 사고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스티치는 영상으로 올려둔 경우가 있어서 더듬더듬 공부하다 보니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때는 책을 사면 CD 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CD도 껴주고 거기에 동영상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블로그에도 띄엄띄엄 조그만한 영상 정도는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시대의 어떤 모양입니다 뜨개질로 옷을 만들려면 조끼 모양의 몸판을 앞뒤 한 장씩 만들고 소매는 좌우 하나씩 만든 다음 네 조각을 이어붙여야 합니다 소매를 만들고 붙이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데요 잘못하면 팔을 올릴 수 없는 옷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와! 아니 구속하지 않고도 구속복이 사랑이야? 뭐예요? 구속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구속하는 옷 그 이름은 사랑 아버지 이 옷인데 이 옷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가족의? 뭐 약간 이런 이게 꽤나 흔히 나오는 실수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런 옷을 사본 적이 있는데 아 심지어 샀어요? 그거는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 옷 가게를 샀는데 그 당시 제 친구 중에 인상 디자인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런 옷을 종이 인형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망친 옷을? 네 잘못 만든 옷인데 그런 옷들이 종종 있답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겨드랑이를 차롯한 상태에서 재봉을 뜨고 만들면 절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계속 입고 있으면 50견 오겠네요 그래서 팔을 잘라서 조끼로 개조한 다음에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아니면 트레이닝용으로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 반동이 지금 반발이 심하니까 네 어깨 힘이 길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누아르 영화에서 상대편을 상대편을 저기 처치할 때 꽃을 입혀서 바다에 던지는 거죠 아니면은 저 성형 영화에서 입히면 상대방이 꼼짝 못하고 보통은 시멘트 이렇게 드럼통에 시멘트 채워서 던지잖아요 야쿠자의 마음으로 근데 이 옷을 주면 제발 그것만은 너무 답답해 제가 입어본 경험으로써 시멘트가 낫지 그 옷을 입고 바다에 던지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죽어요 참고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원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최선을 다하다 죽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희망 다이 트라잉 시멘트는 그냥 이미 못해서 포기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옷을 이렇게 입혀서 자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 이랬는데 왠지 내가 내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사연에 죽는 게 없는데 저희는 그 생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매를 만들고 붙이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데요 잘못하면 팔을 올릴 수 없는 옷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끼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몸판 두 개만 떠서 이어붙이면 되니까요 모처럼 만드는 거니까 100% 울로 된 실을 사서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실수해서 몇 번 풀긴 했지만 석 달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신 때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필 제가 무늬가 복잡한 옷을 떴는데 그게 뱃살을 강조하는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00% 울은 꽤 무거워요 뱃살을 강조하는 디자인 뭘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위에 가슴 부위는 베스트라고 전제했을 때 앞에 연임이 없는 베스트라고 전제했을 때 가슴 팍까지는 검은색 배부터는 하얀색 여름에 펜더같이 입으면 뱃살이 강조되겠죠 그런 디자인을 말하는 건가? 여름에 가끔 여름용으로 최대한 얇은 티셔츠들을 구해볼 때가 있는데 같은 색깔을 많이 사서 그냥 단색인 걸 많이 사서 투톤을 사보려고 가슴 쪽은 흰색 아래쪽은 다른 색깔 이런 것을 사봤는데 좀 얇은 거라서 딱 선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티틸레이션 그러니까 그 투톤이 투톤이 확실히 뭔가를 의도적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강조하게 되죠 세상에 입는 순간 돈 버렸음을 직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조끼를 옷장에 고이 접어두시고는 거의 입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입기 아깝다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말로는 입기 아까워서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옷 만들기에 재미가 들린 저는 이것저것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취미가 돌아올 때가 참 신나죠 그러게요 근데 그때 이후로 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본인은 그건 알 바 아니죠 역시 실체가 없군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소소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터틀렉을 두려고 했는데 뜨다 보니 실이 모자라서 보트넥이 됐다거나 도안대로 떴는데 너무 타이트한 디자인이라서 쫄티 수준의 스웨터가 됐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사람의 니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니터가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가만히 한자리에 앉아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하다 보니 손에 굳은살이 베기고 손가락 모양이 변형되며 어깨가 뭉치고 허리가 아프고 그냥 삭신이 쑤셔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발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만한데 나는 아무런 무거운 것도 들지 않고 평생을 살았는데 왜 이런가 몸이 어쩌다 나쁜 실을 사거나 아니면 뜨던 걸 풀면 먼지가 많아서 기관지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거 큰 문제죠 네 더 안 좋은 것은 이것이 한 번 시작하면 시간을 순삭하는 원조 타임머신이라 사교 활동이 줄어들고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창작을 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팟캐스트는 들을 수 있겠죠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지금 빈밀물씨는 닭을 키우고 집을 지운 다음에 닭을 키우고 뉴팅을 하면서 유파실을 듣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괜찮은 털실이나 잘 빠진 바늘 마음에 드는 도안이 나오면 일단 사들기는 쟁임병 한 번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작하는 문어발병 받는 사람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뜨게 완성품을 쥐어주는 앵김병 등 니터들의 고질병을 저 역시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 새로운 세계입니다 물론 니터로 사는 것에 장점도 많습니다 일단 돈 주고 사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할 옷을 적게는 만원의 재료비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지요 네 저는 일단 니트 제품을 소비하지 않다 보니까 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가끔 볼 때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비싸단 말이야 하면서 그렇죠 제 몸 사이즈에 딱 맞춰서요 물론 제 인건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노동이 아니라 취미니까요 최근에는 XSFM의 컨텐츠 또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뜨개질을 하다 보니 책을 못 읽는 단점도 많이 상세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패턴을 뜰 때는 안 보고도 뜨개질을 할 수 있어서 드라마나 다큐를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고소만 할 수 있는 거겠죠 은행 같은 곳에서 한참 기다려야 할 때 뜨개거리를 가지고 가면 시간 보내기에도 좋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이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경의 어떤 농협 지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제 기억에 그 할머니는 은행 일이 있어서 오셨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니까 아 가능하다 그런 동네에는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뜨개질을 하고 계시면 그렇게 뭐가 뭐랄까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러니까 그 보기에 그렇게 피해가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별로 피해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모가 바구니처럼 향기도 좋지 보기에도 좋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럴듯한 존재 누가 어떤 공간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 혹은 막 가정적인 효과 혹은 뭐랄까 아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 이런 효과로 은행에서 고용할 수도 있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은행은 가족과 같은 곳이다 그 한 몇 년 후에 일본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할 만한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대도시에 사람들 복잡한 곳에 어떤 주의사항 피켓 들고 있는 알바 있죠 네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시킵니다 일본에 보면 이제 그런 인력 인력 채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뜨개질을 그냥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되게 좋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리고선 이제 누가 말 걸면 안내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류학적인 원천이 있는 세대까지에게는 그것이 어떤 걸 주잖아요 따뜻함을 정서적인 안전을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아예 모르는 세대는 그걸 본다 한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GTA를 플레이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NPC 중에 뜨개질하는 분이 있어 그 사람은 못 건드릴걸 그 안에 총 있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 걔가 날 쏘지 않는 이상 그 NPC를 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물 그물 전자그물 막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뜨개질 페스티벌을 유영씨가 있는 동안 잠깐 찾아봤는데 비주얼적으로도 일단 너무 이뻐요 왜냐면 진짜 형형색색의 뜨개질들이 가득한 그 공간일 거 아닙니까 그 어쨌든 그 야외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코믹콘 같아가지고요 재밌네 고수들은 뭔가 예쁜 걸 들고 오죠 예 음 특히 장거리 비행은 뜨개질하기에 최적의 조건인데 가벼운 머플러 같은 건 비행 중에 시작해서 완성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금속 재질의 바늘을 들고는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나무 바늘을 써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아 그렇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니터로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손뜨개를 만든 옷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원한다고 하면 하시겠죠 요즘은 네 대부분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라면서 무지 감격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 방송의 방송에 실제 사람 말고 어떤 캐릭터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건 너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다 하하하하 겁나 비인간적으로 들리시겠죠 지금 하하하하 아니 뭐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꽃을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 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까요 네 꽃 선물 하긴 꽃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더라고요 그럼요 하하하하 제가 아닐 뿐 문제는 지인 중 한 사람을 떠주면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떠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착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구나 이 사람은 떠서 그냥 어디에 어떤 사람은 UMC처럼 옆에서 받는 걸 보면서 나는 안 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고 있을 텐데 UMC님도 드려요 이러면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라고 하는 말이 반가워서 거기까지만 나 왜 이런 캐릭터냐 UMC를 위해서 거기까지만 대기자 명단이 꽤 길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는 저를 진정한 니터로 거듭나게 한 아버지의 10년 전 소원을 들어드려야 한다는 미션이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를 닭달아여 진짜로 입고 싶은 니트가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뉴질랜드에서 사온 니트 한 벌을 갖고 계신데 옷이 가볍고 따뜻해서 그런 옷을 떠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니트는 포썸이라는 동물의 털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고 그 동물은 뉴질랜드에만 서식하는 설치류라서 뉴질랜드에만 있나 보군요 실을 구하려면 뉴질랜드에 가거나 직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지구 끝에 있는 정말 구하기 힘든 거를 얘기함으로써 안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거 아닌가 검색 많이 해보신 다음에 포썸 이건 절대 못 팔 다시는 시도조차 안 하겠지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포썸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김밀물씨는 김밀물씨는 가서 잡아오고 막 아니 들여와서 네 문익점처럼 한국의 생태계를 그 뉴트리아 같이 제가 지금 포썸을 또 검색했습니다 방역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작은 설치류데 이 친구의 털을 이용해서 또 옷을 뜨나 보군요 그게 유명화됩니다 그리고 캐시미어보다 더 비싼 실리라는 문제도 있고요 이야 정말 그래도 아버지 소원이라는데 큰맘 먹고 실을 샀습니다 스웨터 한 벌 분량인데 아버지가 싫어하시죠 큰맘 먹고 살 줄이라 스웨터 한 벌 분량인데 실값만 20만원이 들었어요 물론 그 실로 만든 기성품 옷은 한 벌에 50만원이 넘으니 실을 사는 게 더 낫긴 하겠죠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은 오지게 가느다란 실이라 2.5mm 바늘로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2.5mm가 바늘의 파이라면 오 그러니까요 장난이 아닌데요 이쑤시개 정도의 바늘이겠네요 2.5mm? 이게 얼마나 가느다란가 하면 보통 바느질 할 때 쓰는 실을 서너 겹 겹친 정도에 불과해요 두꺼운 실과 12mm 바늘 같은 걸 쓰면 스웨터 한 벌을 하루 이틀 만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은 하루 종일 일해도 5mm쯤 뜨나 싶을 정도로 더딥니다 5cm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죽도록 뜨다 보면 제가 무슨 일곱 백조 왕자를 오빠로 된 오빠로 둔 막내 동생이 된 기분이 듭니다 동굴 속에서 쇠기풀로 스웨터를 떠야 했다는 그 동화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문어발병이 있어 이미 여러 개를 뜨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카 스웨터도 아직 소매 하나가 남아있고 제 가디건은 목둘레만 떠났고 한 장만 뜨고 중단한 양말 다른 조카가 떠달라고 한 곰돌이 푸우 에어팟 케이스 등등 방 한 구석에 그득그득 쌓여있는 털실과 뜨담한 옷들이 매일같이 저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덕질이 그렇듯 뜨개질도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다른 곳이라면 생기지 않을 괴로움을 동시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친구가 집들이한다고 놀러왔다가 왜 한 사람이 키보드를 이렇게 많이 쓰냐며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속이 상하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어쩐지 너 문어였구나 옛날부터 그럴 순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이러면서 문어도 키보드 한 대면 될 건데 왜 저기 빨판 하나하나마다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의 당신처럼 사야겠죠 가장 아쉬운 것은 덕질 이야기를 누군가와 하고 싶은데 제 주변엔 니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다른 건 다 감정을 이해 못해도 이건 이해하겠는 게 무슨 취미가 생겼을 때 그걸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누리꾼이 되어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보는 건 저는 20대 초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누리꾼일 때 네 진짜 누리꾼일 때 정체성이 그때 이후로는 절대 그래요 동호회 안 가게 돼요 왜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다 확신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이것도 그만 얘기하네 나 이상한 새끼로 늙었어 지금 막 동호회 한다고 신난 양반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UMC가 팟캐스트를 만든 거죠 그런가 봐요 우리 초반에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UMC가 팟캐스트를 만든 이유는 동호회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그러니까요 동호회 안 갔는데 나는 동호회 들어가서 좋은 일이 없었다 내가 동호회를 만들 테니 너희가 와라 사실 요즘 덕질하고 있는 많은 것들도 어딘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랬다가 늘 아침 되면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요 이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요 그리고도 즐거울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가요? 네 유파시에서가 그래도 가장 즐거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안승준 군이나 저나 유파시에서 무슨 내가 덕질하는 걸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도 유파시에서는 어쨌든 키보드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깊게 하죠 배터리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배터리 얘기도 했죠 네 아 또 뭔가 있구나 다 하긴다 아니 근데 그걸 심화시키면 그것도 없거든요 심화시킨 거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밌는 영역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긴 하고요 네 언젠가 돈과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에든버러에서 한다는 뜨개질 축제에 가서 우글거리는 니터들과 수다를 떨고 싶다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든버러에 뜨개질 축제가 있군요 저는 프린지 페스티벌 때문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에든버러에 네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세 번 갔나? 에든버러 되게 좋아요 거기 누가 뜨개질 안하나? 프린지 페스티벌이 워낙 말 그대로 그건 락페잖아요 아니죠 프린지 페스티벌은 모든 것에 프린지들이 오는 거니까 온갖 프린지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온갖 프린지들이 오는 거죠 그걸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이 프린지 자식 에든버러 갈롬 라고 에든버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량의 법칙이 있는지 모르고 자신도 프린지였기 때문에 에든버러에 있는 걸 모르고 아무튼 그렇군요 거기도 스코틀랜드다 보니까 양 그런 니트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랄까 관광 기념품 중에 대부분이 양털로 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진짜 예쁜 도시인데 여기서 뜨개질 축제가 한다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까 우스양 어떻게 보면은 멍때리기 대회랑 좀 뭐 어쨌든 핵심은 결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계속해서 그냥 뜨개질만 해도 되는 페스티벌이라니 그게 이제 멍때리기 대회를 제가 방송 때문에 깊이 관찰한 적이 있었어요 촬영본도 좀 보고 그때 느꼈거든요 이게 고수의 영역으로 가면 진짜 이해하는데도 꽤 아주 어려운 양반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주최자 주최자가 다 생각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뜨개질이야말로 아니 이제 뜨개질 페스티벌 그 잠깐 이미지 같은 거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멋져요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지자체장들이 군단위 지자체장들이 그리고 군의회들이 우리 동네는 무슨 축제를 또 만드나 골모래요 그 안동에서 이제 그 대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축제가 열리고 있나요? 그것도 결국에는 짜는 거잖아요 축제는 아직 안 와요 피는 건 말고 어쨌든 짜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걸로 계속 그것 쪽이 좀 가능성이 있겠다 대마로 계속 짜고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뭐 그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네 공장은 잘 돌아가니까 나중에 이제 펴도 될 때 지금 무슨 축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짠 다음에 불을 붙여 그래서 다들 저처럼 웃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군수하고 다들 시장하고 그리고 또 저 도청이 있잖아 도지사하고 다 지불놀이처럼 너무 좋겠는데 안동 웃음 축제 하회탈이 왜 그렇게 웃고 왜 그렇게 웃고 있나 했더니 아 예전에 그 아실에서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하이탈일 거라고 하이탈 아 그렇죠 저기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그 뜨개질 축제 같은 거 지자체에서 개발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김밀무시 같은 양반들 오라고 한국적인 거 이제는 좀 자신감을 그 뭐랄까 한국스러운 비빔밥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위월드하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자신감 있게 할 때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덕후가 많은데 아직도 그 문화에 스스로 자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 사람들처럼 그냥 도시락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뜨개질도 뜨개질도 꽤나 덕후들이 많이 뜨개질 덕후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덕후들이 많이 취미 삼아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거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그만큼 큰 결과물을 얻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좀 번듯해 보이는 그렇죠 말 그대로 좀 과시해야 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 뜨개질 축제 같은 걸 해서 이제 경비행기 하나 정도는 옷을 입힐 수 있잖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가 항공 비행기 같은 거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 뜨개질 축제해서 입혀 옷을 강아지 옷처럼 게다가 그 저 그리고 날아가게 한 번 찍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따뜻하게 잘 가 이러면서 어제 강아지 실내 공원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업종의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좀 넓은 곳에 강아지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게 두고 키즈카페 같은 건데 이제 아 맞아요 그 사람 먹는 아저씨 먹는 저 뭐냐 으름 먹는 거하고 강아지 먹는 거 이렇게 팔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해서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도 남자애를 키우지만 남자의 그 저 뭐냐 매너 패드가 매너 벨트 쉽게 말해 귀족이죠 그걸 제가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거든요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걸 그냥 복대처럼 생겼습니다 남자애들 거는 위치를 찾기가 좀 힘들고 해가지고 바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일자로 돼 있어요 아니 그래도 잘 찾아서 더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왕 할 거면 대충 여기쯤이겠지라고 한다고 스탠다드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일자로 된 복대입니다 그냥 찍 붙이면 돼요 아까 세로로 일자로 된 몸통형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허리춤에 복대를 한 것 같아요 포메라니언이 그러고 있으면 아주 재밌죠 애가 0자였다 팔자가 되니까 그러네요 꿀벌처럼 돼 있겠네 네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냥 일자로 쭉 뜨면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두른 다음에 찍찍이로 딱 벨크로로 마무리하면 잘못 팔을 하면 날개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은 하지 말고 날개는 하지 말고 조끼 형태로만 몸통만 그러니까요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언젠간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한국적인 니트축제 우리는 비행기를 비행기를 따뜻하게 해줘 비행기보다 좀 더 의미 있고 그 정도 크기 배는 젖으니까 안 돼요 아무튼 김밀부씨의 뜨개질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P O D E R D E R A P O D E R A